학원 강의를 처음 하던 시절 좀 감동먹을걸? 선생님이 지금부터 10년 전 학원 강의를 처음 하던 시절 그 당시에 20대 후반 그 시절에 선생님은 처음에 간 학원 처음에 간 학원 요즘 EBS 수업 준비하면서 그 당시 할아버지 영어 강사 선생님이 생각나 이 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들려주려고 그럼 너희한테 뭔가 가슴이 확 와닿는게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처음에 영어학원 강사 하겠다고 누구 소개를 해서 학원 강사를 딱 갔다 갔는데 선생님이 뭐 딱 갔는데 나는 이제 영어학원 강사가 뭔지도 모르다가 영어학원 강사가 되려고 이제 간거지 간건데 거기에 영어학원이 영어학원에 영어 선생님들이 진짜 많았어 영어 전문 학원 같은 거였어 어학원이었거든 진짜 많았어 근데 선생님들이 한 한 몇 분 계셨냐면 한 30명 정도 한 40명 정도 되는 영어 대형 학원이었어요 영어 선생님 진짜 많았어 근데 그중에 선생님이 이제 딱 등장한 거지 교무시에 딱 등장하니까 그냥 선생님들한테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야 왜냐면 영어 강사 맞냐 너 어디에서 전직 무슨 운동하던 놈이냐 그 다음에 너 미국에서 살다 왔냐 뭐 약간 나한테 유학생 피를 난다 그러면서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 가면 내 자리라는 게 있잖아 내 자리 내 자리를 그 학원 원장님이 원장님이 그 학원에서 대빵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대빵이 어떤 할아버지 영어 선생님은 바로 옆자리를 나한테 준 거야 그리고 그 원장님은 그 할아버지한테 선배님이라고 불렀어 그러면서 들리는 말에는 이 할아버지는 옛날에 어마어마한 실력자였다 막 그 당시 뭐 그냥 한국을 떠들썩일까 했던 젊은 시절의 대단한 영어 강사였는데 이제 노인이 돼서 은퇴하기 직전에 후배가 있는 학원에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할아버지 영어 선생님은 바로 옆자리였지 근데 이제 제일 영한 선생님하고 제일 나이드신 분하고 이제 같이 있는 거지 음양에 좋아 이렇게 있었는데 난 그냥 할아버지가 좋았어 왜냐면 어차피 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들이랑 좀 할아버지들 등치근 사람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랜드파더하고 이제 친해진 있었지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좀 창피한 거지만 선생님은 그 당시에 수업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진짜 쪽팔린 얘기인데 그냥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저녁 7시 수업이잖아 그럼 학원에 6시 59분까지 가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진짜 오만했었어 아니 뭘 수업 준비를 해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냥 보면 알겠는데 딱 보면 답 나오니까 뭐 수업 준비를 해요 그냥 그냥 가지 그래서 그냥 교재만 들고 수업 들어가서 맨날 뭐라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딱 학원 강의 딱 해가지고 맨 앞에한테 물어봐 야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 이렇게 어디까지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억을 해놓지도 않고 진도도 중요치도 않아 그냥 수업에 와가지고는 수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막 하다가 근데 이제 내가 애들이 보기에는 내가 좀 특이하게 생기고 그리고 막 미국에 있었던 얘기 영국에 있었던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깍깍 웃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애들한테 진짜 미안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제 제목 유지 같은 문제 있잖아 그거를 내가 지금은 내가 어떻게 풀어 딱딱딱 아홉 가지 형태적 요소에 의해서 이건 주제문이야 해서 딱딱 이렇게 답을 낳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풀이법 같은 건 내가 알지도 못했고 그냥 다 읽었어 애들이랑 다 읽어주고 3번이겠지 막 이렇게 애들한테 답의 동의를 구하고 막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으면서 막 발음 엄청 막 막 차크릿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애들은 뭐 재밌다고 막 이렇게 해서 수업 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그때 이제 되게 미안 했었었지 그렇게 뭐 즐거운 학원 생활을 즐겼어 끝나고 막 선생님들하고 치킨 먹으면 주로 이제 뭐 수업보다는 끝나고 치킨 먹는 거에 훨씬 더 나는 학원 가는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 막 선생님들하고 막 놀고 재밌게 지냈지 그러다 어느 날 선생님 인생을 완전 바꿔버리는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된 거야 그건 바로 뭐냐면 그랜드 파노가 내 옆에 앉아있는데 그랜드 파노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소리가 나면 학원에서 일어나서 교재 들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강의실에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랜드파드가 있다가 띠리링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혼잣말로 보약 먹이러 가야지 그래 너는 앉아있다가 보약? 보약을 먹여 수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보약을 먹여? 듣고 있다가 그 보약이라는 말이 계속 내 머리에 며칠이 지났어 내가 이렇게 금방 꼼꼼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보약이라는 말이 머리에 계속 남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식사 식당에서 또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 은퇴를 바로 앞두신 할아버지 영어강사 선생님 바로 옆자리에 내가 또 앉았는데 밥 먹다가 물어봤어 분부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보약이 뭐예요? 그랜드파드? 그랬더니 그랜드파드가 나한테 할아버지 선생님이 나한테 진짜 팩트폭행을 제대로 하시더라고 나한테 내가 막내라서 다 나한테 반말했거든 그때 선생님들이 다 재형이 재형이 그랬는데 드시면서 할아버지 선생님이 너 수업준비 안하지? 그래 맨날 내가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수업준비한다고 봤을 거 아니야 솔직히 인정해야지 안했으니까 네 드시면서 대답을 안해주는 거야 보약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보약 뭐예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밥 숟가락을 탁 놓더니 수업준비를 내가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당시 내가 되게 인상적인 멘트였거든 그 선생님 가르쳐야 되는 이 지문이 있잖아 이 지문을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으면 한약 다릴 때 아주 오래 다리잖아 보약 다릴 때 그것처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나면 지문에서 단내가 난대 이 책에서 보약 냄새 같은 게 난다는 거야 자기는 그때까지 수업준비한대 내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미치셨구나 생각은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저게 진짜인 것 같은 느낌도 또 이렇게 듣는 거지 그리고 뭐 한참 지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선생님은 그 학원 그만두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메가스타디에 들어오고 러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나이를 먹었잖아 선생님이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강의를 하면서 요즘 EBS 수업준비하면서 그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한 그 보약이 생각나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거기서 단내가 난대 그 상태까지 수업준비한 다음에 교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수업준비한 거를 다른 젊은 강사들처럼 애들한테 재미난 얘기해주고 이렇게 수업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수업한 주업준비한 걸 그냥 하고 그냥 쏟아버리면 보이진 않지만 애들이 애들의 지식 속에 보약이 확 들어가가지고 성적과 실력이 이렇게 막 확 오르는 게 보이는 듯 하시대 근데 내가 찍고 있잖아 내가 이제 학원 강사니까 나 엄청 잘 가르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 아직 한 번도 이게 못 느껴졌어 진짜 솔직하게 말한다 이게 내 학원 강사로서의 내 목표야 되게 노력하고 있어 나는 아주 완성체가 아니야 엄청 노력하거든 이게 이 보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확 박혀가지고 학원 강의를 하면서 난 언제 저렇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선생님이 그냥 이건 진짜 진심인데 내가 보약은 아닌데 지문을 거의 이제 거의 안 더 이상 안 나오는 정도로 투명한 상태까지는 내가 보는 것 같아 진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EBS 할 때 야 걱정마 내가 다 준비하니까 너희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대로 잘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내 목표야 영어 강사로서의 목표 그래서 왜 저번에 우리가 내가 TCC 찍을 때 나도 진짜 마른 오징어를 쫙 짜가지고 거기서 물을 빼는 것처럼 나도 냈다 내는 지문에 대해서 최고 분석을 할 텐데 다른 선생님들 강의 다른 선생님들 강의 더 들어라 이런 얘기 했잖아 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겹치고 겹치고 겹치면 보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지 내가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해오니까 니네들은 하지마 보약 먹여줄게 이 말이 아니다 나도 노력을 하니까 니네들은 내 EBS 강의 들으면 나처럼 이렇게 분석이 되지는 않잖아 그치 근데 나도 목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도 니네는 이제 나를 목표로 해 할아버지 보약은 안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킹콩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뜻이지 알았지?